자 그 뭐야 먹기 전에 육상근 한번 주시고 광고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다 이렇게 하던데 저랑 불먹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유행해가지고 한번 사봤어 저는 솔직하게 갑니다 어우 맵네 맵기는 먹자마자 하곤해 야 근데 맛없진 않아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어서 먹어본 맛인데 미안합니다 흡연자라서 매운 거 먹을 때 좀 그렇더라고 제가 어쨌든 술 마셔서 해장용으로 딱이네요 불먹은 라면 있잖아 여기 씨발려라 먹으면 한대?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파도 써넣어 넣었거든? 먹으면 한대? 아니야 이런 거 국물 먹으면 좋대 면보 빨리 먹어야돼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내일모레부터 소소할게 맛있는데 맵긴 맵다 진라면에 고추기름 넣고 그지라 닐을 하는 거는 아니겠죠? 그래서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는 괴물집 쿠폰 할인코드 받을 수 있나요? 그런 거 없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닭보다 안 매운 거 같은데? 노래 끄고 힘들게 먹으니까 뭔가 안쓰러운 휴먼 닭 휴고는 거 같냐?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갑니다 불닭보다 안 매워요 이거 불닭 바로 아래 끝? 먹고 막 개지랄 개지랄 정도는 아니네 안돼 야 지금 국물 먹으면 좋대 나 다 못 먹어 속도 내자 이거 원래 매운 거 빨리 먹어야 돼 늦게 먹으면 더 먹어 지환이 코 홍순하겠네 밥 말아먹자 지랄하지마 야 이거 살해드리면 X 되겠다 진짜 그냥 죽는 거야 그건 사형사형 형 입술 터지겠어 다 먹고 국물 먹어볼게요 맨날 다 먹고 야 이거 여기다 청양고추 넣어서 먹는 사람이 진짜 미쳤네 아 호흡골 넣는다 아 매워 먹다보니까 혹시 이거 대전사지름도 있어요? 제가 한 세 봉다리 뿌림 다섯 봉다리에 아 진짜 진지하게 아 시발 저우야 먹어볼게요 불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? 불닭이 더 맵나? 불닭이 더 매운데 아 잘 모르겠네 이거 국물 있는 불닭이라고 해야 되나? 야 그 맛은 불닭보다 안 매운데 좀 매운 너구리만 좀 매운 너구리만? 근데 숙제도 아니고 매운 것도 못 드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사셔서요 아니 난 솔직히 유튜브 보고 국물 원샷 단가 얼마인가요? 먹을만 하다길래 사가지고 몇 개 먹을라 그랬거든? 일파해서 안 판단 말이야 유튜브 보고 다 안 맵다 해서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불닭보다 안 매운데 지완아 나는 라면 국물 원샷 하는 남자가 멋있더라 불닭보다 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 국물이에요 불닭 국물이 없잖아 원래 매운 것들 국물 먹으면 진짜 준다 맵거든? 불닭 국물이 없잖아 오래 안 가 다 먹고 뜨거운 물 입에 머금어 주세요 이건 좀 오래가네 이거 틈새보다 매워 틈새는 근데 먹으면서 내가 이지를 안 했거든? 틈새는 밥도 많아 먹었어 내가 엄청 맛있진 않고 먹을만해 맛없지도 않아 매운 너구리맛인데 좀 그러니까 불닭은 한 번에 화오고 얘는 점화에요 점화 도트뎀 이 시킨 도트뎀이에요 씨발 처음에 한 입 두 입 먹으면 맛있거든? 안 매워 나중간은 존나 매워 씨발 안경 볶고 국물 원샷 해달라고요? 그러니까 씨발여라 나 오늘 방송 못해 그러면 아, 네 나 오늘 마음은 따로 나 오늘 다른 날 항상 보내줘 이리 안